자, 일단 대충 그려놓고 다시 다음주에 만드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했던거 휘머리 도입부분 덩덩 쿵쿵따쿵 덩덩 쿵쿵따쿵 첫번째 것만 해보겠습니다. 시작!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거 덩덩쿵 덩덩덩쿵 이렇게 했습니다. 넘겨지는게 조금 어려워서 일단 바로 치는걸 두번으로 시작! 이번에도 오겠습니다. 시작! 둘 셋 셋 그렇죠 자,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똑같은걸 바로치고 넘겨치고 1번을 두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! 원래는 요거보다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더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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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패턴 나오는 장단이 많습니다. 그래서 미리 조금 연습을 해놓고 좀 잘 되면 제가 더 간단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3번 연습 시작 조금 더 천천히 그런 정도로 다시 시작 충분히 더욱더궁 더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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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. 더 조금 더 천천히 더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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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부터 한 번씩 해 볼게요. 시작! 그렇죠! 아니 더 할 때 이건 가시죠. 더! 이게 더는 두 개. 더! 그렇죠. 그거를 한번! 한번! 구박! 시작! 천천히! 더! 구! 더! 구! 더! 더! 그렇죠! 한 번 더! 더! 구! 더! 구! 네! 친 건 맞으셨는데 그 사이가 떠야 돼요. 그리고 공 뜨잖아요.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이러면 굿거리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. 그 중간에 띄셔야 됩니다. 옥주의님! 뭐 다 했어요? 천천히! 더! 구! 더! 구! 더! 구! 더! 구! 더! 구! 입소리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. 시작! 쉬고! 예! 또 한 번! 아! 괜찮아요! 그거를 넘겨치는 것 뿐이에요. 시작! 처음부터! 네! 네! 이제 넘겨치는 걸로! 그건 더 웅딱궁이죠. 그렇지! 예! 이제 요거! 잘하셨어요! 지난주에 안 넣으셔서! 예! 복습하실 기회가 없으셨는데 오늘 은바씨가... 자! 이간님! 시작! 쉬고! 다음번! 예! 약간! 네! 타! 예! 맞았어요! 예! 뒤에 약간! 쪼끔! 예! 빨리 들어갔는데 그렇죠! 자! 간이형님! 시작! 쉬고! 그렇지! 예! 잘 치셨는데 여기서 이제 덩 칠 때 딱쿵! 비슷하게 나오니까 다시! 네! 같이! 그렇죠! 이겁니다! 자! 시작! 쉬고! 아닌데요! 다시! 다시! 그렇죠! 그렇죠! 나는 넣었는데 런컨을 좀 찍어보세요! 참고를 좀 찍어보세요! 지금 아하! 다시! 다시! 다시 한 번요! 잠깐만요! 다시! 다시 한 번요! 잠깐! 다구도궁! 다구도궁도이고 이런 바비요! 시작! 그렇죠! 여기 올 때 시간차를 주지 마시고 아롱님 시작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쿵이 한 번 튀겨야 돼요 이런 식의 여러 번 튕기는 거 알았으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덩덩덩덩 덩 덩 덩을 치셔도 무방합니다 도구덩이 내가 참 치도가 안간다 그러면 강량을 주시면 되겠죠? 응시키더라도 그렇지 왜냐면 뒤에 덩덩덩 덩덩덩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강량만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갖고 이제 거기에 덩에서 땀아 빼면 궁이 되는 거니까 덩덩덩덩 덩덩덩 시작 덩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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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 3번은 대신에 강량을 넣으셔야되요. 그러니까 바로 칠 때는 강하게 넘겨 칠 때는 약하게 해보겠습니다. 두번만 시작! 이게 3번입니다. 나중에 패턴을 바꿀거에요. 3번하고 2번을 뒤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? 4번 나가겠습니다. 4번은 입소리 잘 들으셔야됩니다. 더궁따쿠궁따쿠궁따쿵 따라가세요. 더궁따쿠궁따쿠궁따쿵 넘겨 치는거 없습니다. 더궁따쿠궁따쿠궁따쿵 다시한번요. 더궁따쿠궁따쿠궁따쿠궁따쿵 그러니까 구궁을 자꾸 세게 칠려면은 박이 자꾸 못 쫓아갑니다. 더궁따쿠궁따쿠궁따쿵 이걸 두번 하시면 됩니다. 자, 입소리만 먼저 시작! 더궁따쿠궁따쿠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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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궁따쿠궁따쿠궁따쿠궁 더궁따쿠궁따쿠궁 해보겠습니다. 입소리랑 같이 준비해라 같이 조금조금 떨어졌는데 더궁따쿠궁따쿠궁따쿠궁따 가こう 좀조금 acted 일단은 많이 여러가지가 나와서 길어지죠. 힘이 자꾸 들어GWRO는데 더손뿐 closing 통 많이 여러가지가 뒤로가 없고 굉장히 길어지죠. 힘을 빼시고 그냥 활활하게 치세요. 세게 앉혀도 손이 다 납니다. 이 정도로 힘을 빼시고 한번 쳐보시겠습니다. 시작! 그러면 이제 거꾸로 둘게요. 사분힌부터 시작! 사분힌부터 시작! 시작! 세트를 해주세요. 네, 그거입니다. 잘해주세요. 그거입니다. 자, 나룸님 시작! 한 번 더! 됐습니다. 와, 진이오소! 진이오소! 자, 잘하셨으니까 한쪽 쏘시겠습니다. 자, 버튼님 시작! 다! 또 한 번! 다시 한 번. 더욱농, 쿵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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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농. 또 한 번. 더욱농, 쿵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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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농. 쿵쿵이 감격을 잘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쿵쿵따, 쿵쿵따 이렇게 빨라지는 쭉. 더욱농, 쿵쿵따, 쿵, 쿵농, 쿵쿵따, 쿵쿵따. 다리 형님 시작! 쿵쿵쿵따? 쿵쿵쿵따? 다시 시작! 망설이지 마시고 왜냐면 쿵쿵따가 나오면 쿵쿵따가 두 개 나오잖아요 시작! 또 한 봐 또 한 봐 또 한 번 됐습니다 군나님 시작! 쿵쿵을 같은 크기로 하셔야 돼요 지금 귀가 자꾸 커지거든요 더쿵따 쿵쿵따 쿵쿵따 훌륭 zwei BR2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또 다른게 나오니까 우중생 다음에 키지 않아요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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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수고! 하하하하 잘하지 말라니까 하하하하 오이구 음 자 두 분이서 한쪽 보세요 자 진짜 쿵소리가 제대로 쿵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열어붙히시는게 없어졌으니까 잘 됐습니다. 자 표정검 시작! 쿵쿵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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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맞았는데 맞았는데 쿵쿵따 쿵쿵따 그 사이사이가 쿵쿵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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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 쿵쿵쿵고 쿵쿵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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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쿵따 쿵쿵쿵쿵 쌀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일단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. 도입보기 때문에 빨라질 필요가 없어요. 빨라지는 건 나중에. 우리 처음 배웠던 1,2,3,4,5,6,7 있잖아요. 그게 나옵니다. 나오니까 그때 빨라지는데 여기는 빨라질 필요.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는 듯 안 빨라지는 듯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는 듯. 다시 더구더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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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궁따구궁따구궁따쿵 더궁따구궁따구궁따쿵 장구를 부럽게 치십시오. 준비 시작! 다시 한번 시작! 다시 한번 시작! 다시 한번 더 하고 마침내 보겠습니다. 시작! 덥, 덩, 덩, 덩! als, 덩, 덩, 덩! 그bout 맞춤 übers질 적으로 reveals 대박입니다. лы Oslo 헌딩고 명 nine 인삼폴 시작!!! 입수고!!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신하네. 아 너도 어려워지네. 저도 재밌다. 완전 재밌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